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힘쓰며 선교와 구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시오니 십자가 되어 오늘도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폭해 하심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화 얘기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된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 아닌 부산 국제시장이 이렇게 또 관광 명소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별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 같은 거 흘려본 적이 없는데 눈물이 좀 흐르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저는 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면서 아주 큰 소리 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삶의 애완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가 수요일 날 이 얘기를 드렸더니 한 분이 헌신하셔가지고 우리 59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영화 화요일 날 저녁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70석 예약을 했는데 지금 한 10석 정도 남았나요? 한 10석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59세 이상 영화 시작은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유엔군하고 국군하고 흥란부두에서 철수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못 보신 것처럼 고개 끄떡끄떡 어? 그랬어? 그래 이렇게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을 맞춰주셔야 돼요 철수할 때 주인공인 덕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덕수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자기 더 어린 아기를 등에다 업고 여동성을 업고 이렇게 배에 올라타다가 애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배는 막 떠나가기 직전이니까 아버지께서 그 막내를 찾으러 내려가시면서 이 어린 아들에게 자기의 외투를 그 추운 경우인데 외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외투를 벗어서 아이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이제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들을 돌봐야 돼 하면서 가장의 옷을 딱 입혀주고 내려갔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죠 이제 동생도 못 찾고 아버지도 못 찾고 천신망고 끝에 국제시장에 가서 이제 고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선 괴짝을 만드는 일도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여러분 상상할 만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어린 아이가 때 아닌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동생이 많이 커서 대학에 합격을 하는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시대적으로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한다는 이야기 듣고 월급을 많이 준다니까 거기 독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독일 광부들과 또 간호사들이 고통당하는 정말 이 가난 때문에 그 멀리 가서 고생하는 우리 그때 시대의 모습을 잠시 영화는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끝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선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해양대학에 합격통지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하필이면 그때 철부지 같은 여동생이 시집을 가겠다고 돈 내놓으려고 합니다 또 가게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대학 합격통지서를 하늘에 날려버리고 이번에는 월남으로 갑니다 월남으로 가서 그 총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돈을 버는 이 모습도 잠깐 비춰주고요 거기서 결국 총을 맞고 이제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어서 귀국을 하죠 그의 영화는 1983년 이상가족 상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막순이 그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안 울었던 분들도 여기서 탁 눈물이 터져서 울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설 명절에 그 미국의 막내 동생 식구들과 포함해서 온 식구들이 손주, 손녀들 가득 모인 방에서 명절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런 지금의 모습이죠 아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 행복한 한 가문의 모습을 비춰주다가 주인공 덕수는 조용히, 노년이 된 덕수는 조용히 역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아버지의 영정사신 앞에서 아버지께서 그 헤어질 때 자기에게 입혀줬던 그 옷을 끈에 들고 부둥켜 안으며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 정도면 가장 노릇 잘한 거죠 그리고 막순이도 찾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덕수의 삶이 다름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라는 사실을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이념 논쟁이 불붙어 가지고 영화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실로만 보면 됩니다 영화는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덕수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나이에 때 아닌 가장의 옷을 입게 되죠 시대가 그렇게, 불행한 시대가 그를 어린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울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옷을 꺼내 입고 어린아이로 돌아가 우는 모습입니다 마치 요셉이 왕궁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이렇게 크로즈업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호스와는 모세와 함께 가난한 시대의 정복을 꿈꾸면서 광야 40년을 헤쳐나온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제 애급에서 출애급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2년의 세월 이후에 가난한 땅 정탐했던 용맹스러운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할 때 칼을 들고 나간 전장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모세와 동행하다가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의 옷을 요호스와에게 입혀줍니다 요호스와야 이제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옷을 입혀주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이 백성이 잘 살도록 너는 힘을 써라 하면서 가장의 옷을 입혀주죠 마치 덕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그 엄청난 명령을 들은 것처럼 이 요호사는 정말 고단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호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에게 이 옷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내가 없는 이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역사를 모르는 백성들 애급에서 우리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또 광야 40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가난한 땅에서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며 성에서 살며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를 먹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생긴 이 노력의 산불인 것처럼 여기는 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역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호사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백성 특별히 지도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우리를 잘 아는 아니 우리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지 고마우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너희들도 이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니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서약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쑥 둘러보더니 너희들 다 왔구나 예 어머니 다 왔어요 가게는 누가 뭐 이놈아 한 명 빨리 가서 가게 해봐라 그러더니 임종 직전에 할 소리가 아니지 죽는 순간까지 먹고 사는 걱정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재산 안 놓고 있다가 임종하면서 자식들에게 가게는 네가 갖고 빌딩은 네가 갖고 해서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구경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하처럼 멋진 모습 이 덕수 아버지처럼 멋있는 이런 가장의 옷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옷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월 달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1월 시작하는 첫 주에 정말 이 첫 달에 우리가 여호수하 같은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하의 유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신들을 숨겼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절에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가문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부터 우리의 가문부터 우리의 나라의 국주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지 우리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고 또 편안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 정말 누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정말 믿습니다 어떤 분이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정말 허리 피고 걷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병원에 가서 복도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정상인처럼 걷는 사람도 없고 다 허리 구부리고 비틀비틀 부축받으며 걷습니다 걸으면 다행이죠 누워서 몇 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흡조차 마음대로 못해서 호흡기 꽂아놓고 관으로 음식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배당 한 번 가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산책 한 번 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내가 내 몸을 단장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라 우리말로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는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구출되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철하게 먹이시고 불과 구름 끼로 인도하시고 대적과 싸워주셔서 가난한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40여 년 전에 정말 가난한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여 년 전에 생겼던 애급 백성이 믿었던 그 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급의 신들이 자기에게 해준 게 뭐일 수 있습니까? 속박하고 죽이고 고통받게 했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면 구원의 은혜 그보다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으며 광야 같은 세상 지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고 정말 보통 성도님이 겪을 수 없는 좀 특별한 고통 특별한 아픔들을 겪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계를 느껴요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격려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산더미 같은 문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슬픔들 그 고통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참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임하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기억하십니다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다 보셨고 주님의 다 신음소리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큰 위로가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와 14장에 보면 내가 라는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 속박에 애급당해서 구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로 너희를 입혔고 먹였고 그 헤어지지 않도록 했고 또 대적들을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내가 홍해를 갈랐으며 내가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2015년도 정말 이 예수와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서약식이 우리들에게 서약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죠 저는 은혜가 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뭔가 쉽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이다 은혜를 안다고 은혜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갚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의 은혜 내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은혜 갚는 모습이 없다면 말로 살해하고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베풀면서 살 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식 장례식 여러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시신을 넣고 관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누군지 볼 수 있도록 잘 단장해 놓죠 목사님은 여느 장례식처럼 이렇게 좀 이분을 쉽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얼마나 이 마을에서 훌륭한 분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집에서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었는지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를 했습니다 다 장례식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망인께서 도무지 못 듣겠다는 표정을 고개를 슬라슬라 너무 심해 저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딸에게 드디어 입을 엽니다 얘야 아무래도 니 아빠 얘기하는 것 같진 않다 니가 가서 확인 좀 하고 오느라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는 그 앞에서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지만 호흡이 멈치는 날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진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고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의 몸을 붙들고 사도에게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하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부부가 서로 고마워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장님은 직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직원들은 사장님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 회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불효자가 누굽니까? 부모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건 이렇게가 아니라 이 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불효자입니다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생명을 주었고 그 피부치를 닦아서 길러줬는데 핸드폰 안 바꿔준다고 유학 못 보내준다고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 은혜를 갚을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주님을 위해서 원신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우사가 많은 거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알라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은혜를 내가 다 보고 나는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야 내가 죽으면 이걸 누군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좀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요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은혜 갚지 못하면 삶을 살까봐 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와서 지금 확실하게 결정하라 뜨뜸비지근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 세상을 섬길 건지 마귀를 섬길 건지 확실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요소 24장 15절에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당장 택하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2부 예배 때 내가 김수겸 목사님을 얘기를 했는데 김수겸 목사님 3부 예배 또 앉으셨네요 김수겸 목사님하고 제가 뭐처럼 밥을 먹자고 제가 김수겸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내가 뭐처럼 밥 살게요 하고 이 연희동에서 제일 좋은 중국 식당을 딱 데려갑니다 김수겸 목사님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겠죠 야 오늘 좀 제대로 먹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저는 근데 짜장면이 땡기네요 그러면 김수겸 목사님이 목사님 짜장면 드세요? 저는 탕수육 먹을게요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저랑 영 보기가 앞으로 힘들어지겠죠 요호수하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요호수하의 문장을 보면 얼마나 지도력 있는 사람인가 보여집니다 너희는 지금 결정하라 저 강건높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어떤 가난한 토착신이든지 너희가 마음대로 골라 너네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섬길지 모르지만 나하고 내 집안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럴 때 백성들이 요호수하님은 하나님 섬기세요 우리는 이방신을 섬길게요 그럴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요호수하는 살아있을 때의 지도력입니다 요호수가 죽으면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이 후계자 중에 아무도 없었고 실제로 요호수하 사는 날과 이 서약한 백성이 사는 날까지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 이후에 암흑시대로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 400여 년의 암흑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이방들이 침략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요호수하는 오늘 이것을 결정하라 사랑하시는 원천가정 여러분 예수님께로 결심하셨고 2015년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선택을 탁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한번 선택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선택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따라서 너무너무 옷을 잘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 연말과 신년이 되면 제일 호황을 누리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점보는 집이래요 그런데 점보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귀신같이 하냐면 귀신의 도움을 받으니까 알겠지만 귀신같이 안 하면 점보로 들어올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다 한대요 한 번은 이렇게 점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앞에 점집 앞에 왔다 갔다 들어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집사님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온대요 그리고 더 한마디 더 하죠 괜찮아요 이거는 장노님도 오셨고요 목사님도 오셔요 권사님도 오셔요 괜찮아요 집사 정도는 그냥 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또 점을 보고 속 시원해 갖고 가요 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다 잘 될 거라는데 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섬겼던 그런 미신들 습관들 이거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는 복받는 신앙생활 2015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택하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은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아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신들이 하나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뵀는데요 초면부터 자기가 어떤 큰 사람인지를 막 저한테 과시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자연이 알게 돼서 알게 되는 건 그냥 참 알게 되는 건데 첫면에부터 그럴 이유도 없는데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사람이고 막 신문에 스크래스를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아는지 대통령하고 같이 알고 식사를 하고 누구 유명한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얼마 전만 해도 와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 좀 끼워서 나도 좀 혜택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자주 만나게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어쨌다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아신다고요? 그분이 선생님께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부자를 아신다고요? 그분이 당신에게 무슨 돈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직장이라도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생각으로만 이제 한다는 거죠 생각으로만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어요 다 들어주려면 너무 짜증나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 부자들 우리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들 알고 있지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 영 피 맺힌 한이 있을 때 애학비 없어서 벌벌 떨 때 그분들이 뭘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면 환호성 지르는 연예인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줬습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후손들아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라 거기 바람에 나는 정말 쪽배 같은 것 같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손 벌릴 때가 돼서 애들이 가자문 가고 오라모를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신앙 줄 수 없어요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니까요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이 열이라도 몸 하나 둘 데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효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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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 주문요 아이들이 효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아이로 어떤 아주머니가 노년이나 어머니가 정말 돌집이 없어가지고 한 집에 오늘 가서 며칠 머물게 되는데 딸이 1년 만에 참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형님은 어디 갔대요 어머니 어떻게 찬밥을 남겨두고 밥도 안 해주고 갔대요 내가 따뜻한 밥 해줄게요 난장판에서 따뜻한 밥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따리를 막 싸시는 거야 왜 보따리 싸세요 어머니? 나 따뜻한 밥 해주는 네 집에 갈라 살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찬밥을 다시 꺼내오더라는 거죠 신앙을 가르치면 그러지 않아요 신앙을 가르치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다 부모들이 받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권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로 키우고 네가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네가 부자 돼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뺏기지 말아 너 바보야 이렇게 가르치면 부모를 버리는 똑똑한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증거를 보이라 여호소아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과거 이야기를 쭉 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더니 지금 당장 결정하래요 하나님 섬길 거냐 아니냐 이쪽 편 저쪽 편 가라는 거예요 지금 금고 놓고 니네 편을 절로 가고 하나님 섬길 사람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확실한 리더입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 판단력 세상에서도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미적 미적거리면 항상 기회를 놓칩니다 신앙에도 바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 삶의 판단력까지 갖게 한 여호소아는 이제는 하나도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증거를 그래 좋다 네가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 그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14절 후반에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급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해 버리고 여호아만 섬기라 이제는 애급의 신들 집에 있는 그 모든 흔적들 부적들을 이런 걸 싹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들 싹 긁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요 그까짓 거 우리를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 줘 어떤 분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러 이거 뭐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준 부적 같은 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도 여호소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아께로 향하라 여기는 너희의 마음을 향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향하라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 마음 중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겉에 있는 모든 이방의 흔적들도 갖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것들을 갖다 버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아니 예수님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공존했었던 그런 이방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물질 우상, 성공 우상, 명예 우산 또 권력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난 분명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미신도 안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부자가 되는 성공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전쟁을 경험했고 보릿고기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쌀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눈치 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건 마룻바닥에서 통곡하면서 매일 울었지 않습니까? 주님 쌀 떨어졌어요 주님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주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래도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강남의 40%가 기독교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을 우리가 계속 갖다 보니까 지금은 벗어나고 변화되어야 될 때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성공을 했지? 자식들이 학교만 잘 들어가도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했나 보다 교회가 큰 목사님이면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목사인가 보다 저분은 능력이 많은 목사인가 보다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 모든 잣대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가장 성공적인 삶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24절에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결심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결심이 나중에 흐려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빨리 글로 쓰게 합니다 율법으로 딱 쓰게 하고 그것을 큰 돌을 취해 가지고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이 돌이 들었다 너희는 하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 증인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참 여호사는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증거야 그리고 쓴 거 이 쓴 게 증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데 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 원 이상 빌려주시면 꼭 글을 쓰셔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갚겠다 이것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거 다 가르쳐주는데 그 법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막 하고요 딱 값을 바뀌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금 목사님 한 분이 건축 때문에 제가 잘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건축 시작할 때는요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제 평생의 마지막 업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땄는데 지금 조금 기분 나쁘게 한다고 공사 현장 문 닫아 놓고 일을 안 하고 있대 기분 나빠서 일 안 한다 그러더래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써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니 돈 더 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종이를 믿으세요 종이를 그리고 종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우사는 글로 쓰게 만든 거예요 20절에서 여우사는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기고 결심을 어기고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취하시고 다시 심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실천적인 선언문이 될 때 실천적인 선언문이 될 때 우리가 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만든 기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언문을 쓰십시오 여러분 선언문 선언문 결심서를 한번 써보세요 막연하게 말고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회사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회사가 큽니다 정말 저는 기쁩니다 야 저분이 큰일을 하겠구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하며 같이 신방하며 기도했으니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하겠구나 그런데 회사가 두 개가 되고 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되고 세상이 알만한 기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쓰는 거 없고 자기 소득에 11조도 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의 기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려다가도 역시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말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111운동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111운동 종입니다 서약서입니다 이 쪽지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최고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 한 번 더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저녁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정말 할 수 없으면 심야 기도 새벽 예배라도 채워서 100번 이상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한 달에 한 번 기도시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증거를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천도 한 명도 못하고 신앙생활 10년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아닙니까? 물건 하나 팔려고 수모를 들어가면서 열 번 스무 번 만나면서 기분 나빠서 돈도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삶의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삶의 증거 여러분 그것이 이 선언입니다 우리가 112운동 실천할 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여우수와의 정말 염려를 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도록 되어드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 다 사명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결심을 미리 해보시고 선포해보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땐 안 되더라고요 그날이 왔을 땐 안 돼 저희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날이 왔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자네들 결혼해서 축의금 만들어지면 그거 뭐하다가 축의금 뭐하다가 해외에 교회 짓겠습니다 이렇게 부부하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개했잖아요 저는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해 못하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축의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리 써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기업이 되면 내가 1% 하나님 성교비로 쓰겠습니다 미리 선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취향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천하는 그리스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을 걷어가지 않는 유지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네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는 임족 직전에 걱정한 것은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원천교회 후손들 걱정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우리 자손들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미국교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젊으니까 사실 조금 열심히 하지 않지만 은퇴할 때쯤 되면 오직 주일학교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 막 부흥시켜놔야 돼요 오직 그냥 그래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 아이들로 인하여 원천교회는 30년 먹고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 먹고 살 걱정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원천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여우수와의 걱정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좀 힘들어할까 봐 새신자가 힘들어할까 봐 이렇게 가운도 벗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 들고 이제 언제까지 걸어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좀 예배도 편안하게 할까 좀 분위기도 좀 좋게 할까 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른 예배 와서 아이고 목에 기부수 생겼어 이러지 않게 하려고 좀 자유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우수와가 한 말 딱 세 마디입니다 한 번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결단해라 오늘 오늘 당장 결단해라 하나님 섬길 거냐 세상 섬길 거냐 결단해라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라 세상에 제일 무섭지 않은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힘있는 그리스인입니다 실천합시다 그래서 오늘 새해 이렇게 세게 첫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 정말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게 설교하는 목사가 요즘 별로 없어요 간땡이가 부었지 진짜 주일날 한 번 와주셔도 감지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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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쪽지 하나 놔두고 예배 두 번씩 드리라고 기도식 올라가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원천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금년에 그러면 다른 교류 가시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하여튼 제대로 한 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감사와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 없어서 한음성으로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게 오늘 여우수와의 유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우수와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되었고 자유를 얻었으며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며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도 이 나라를 구원한 것도 우리가 오늘 이처럼 예비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결단하며 2015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이방신들 이방신들 우상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관염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손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 없어서 행동하는 그리스님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사명선언서를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영광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우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후손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조차 이방의 신들을 마음속에 품고 이중적 그리스인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우수아의 외침을 듣고 우리가 다 결단합니다 이제 분명히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영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잘 가르쳐서 우리 자손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천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목소리로 신앙의 명문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신앙의 명문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경과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경과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루교통대제에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심령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